남남남난 자유로워! 특집! 애들하고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주름살이 없어서 없으신데요? 아, 있어. 모르고 있어서 나이 들면 애가 된다고 하는 거 같아요. 얼마 전에 제가 부럽게 사진을 잘못 올렸는데 이렇게 찍어요. 나만 나와. 2만 포인트는 1억 쓰신 거라고요? 감동이에요. 편의점에 있는 걸 다 먹어 본 거니까. 짱돌질이 먹고 아파? 너무 많아서! 욕심이 한창이 되더라. 테스토테론! 나도 책임 멋진다, 이 자리잖아.